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5일입니다. 화요일 마감시험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0.58% 상승 코스닥 0.56% 상승 마감 했습니다. 자 2100을 뚫고 난 이후에 여기가 장권인데 기관 외국인 쌍크림 에스프스에 들어와야 한다 했는데 외국인이 그냥 기관목까지 사버렸습니다. 자 3334개 사업 사서 전고점 여기 앞전고점인 2142인금까지 왔습니다. 자 매우 양호하고요. 자 날짜 매치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볼 필요 있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닥터케이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어요. 이번주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퍼펙트. 그냥 조금 올라가는게 아니라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에 비하면 코스닥 외국인이 사주고 기관이 던졌습니다만 외국인의 힘이 더 세다 할 수 있겠죠? 121 완전 돌파하고 이것도 하락수세 돌파하는 시도 나오고 있으니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안좋기보다는 상승추세 전환초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한번 해볼만한 장세에 왔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단 조건이 있어요. 그동안 준비를 열심히 했고 공부가 되어있는 사람이 할만한 장이지 그동안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깨지는 확률이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그죠? 아직까지 그렇게 편안하게만 갈 수 있는 장은 아니다. 상당히 변동성 같이 동반되고 있는 장이니까요. 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중국시장 추가 상승이었습니다. 양호 0.54% 상승 자 3일 연속 양봉 시연하면서 윗골이 좀 닳았습니다만 양호한 흐름입니다. 내일 약간 처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가볍게 조정받고 그 다음 다시 재상승한다면 매우 양호한 상황이고 자 일본 니케이 하루 쉬고 다시 재개한 시장에서 1.76% 이틀 동안의 상승폭 그대로 다 반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 이제 약달러 기조 확실하게 들어선 것 같아요. 1,157원입니다. 1,160원도 깨고 내려갔다. 자 외국인이 못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못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다만 좀 아쉬운거는요. 기관이 이왕 사들어왔으면 조금 더 강하게 사들어오면 같이 사들어오면 좋은데 그렇다면 또 너무 세게 가는 것도 좀 그러니까요. 기관은 조금 샀다 팔았다 나름 조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은 쉼없이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상황 보자면 요. 아 IT 전기전자 여전히 상승세 보이고 있구요. 자 그동안 좀 못올랐던 섹터들 좀 돌아가면서 좀 상승세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단기 저항선들은 돌파했습니다. 아직까지 220일, 240일에 저항 남아있구요. 자 전일 강하게 상승했던 롯데쇼핑, 이마트. 야 하루 올라가더니 그대로 내려 꼽힙니다. 이게 아직까지 시원찮아요. 자 무엇보다도 바이오주가 너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시장의 메커니즘은 한 번에 강하게 3%, 4%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선물옵션 같은 것하고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해가면서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코스닥은 그러한 부분들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니까 딴 거 다 같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5G 조정 나오고 있구요. 휴대폰 조정 나오고 있구요. 반도체 관련 부품 단 차익 실은 물량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남북경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회담 12월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같이 남북경협은 오늘 또 강세보이고 있구요. 최근에는 중국 화장품 개통, 중국 소비개통 양호하다. 그리고 한일간의 마찰 때문에 여행, 항공주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돌아서고 있습니다. 일본이 여행을 의무적으로 어느정도는 가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주들 그리고 항공주들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나쁘지 않구요. 조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조선주가 아직 확실하게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만 조선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건설주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구요. 박중현님 반갑습니다. 자 질문할거 있으면 질문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빠르게 추천주 한번 상황 살펴보구요. 업종 대표주들 한번 빠르게 돌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SK하이닉스 정거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양호한 흐름입니다. 시장 상승한다면 SK하이닉스 놔두고 올라갈 수 없다. 퍼펙트 추가 수익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0% 캡 룰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조짐 나오고 있네요. 양호 SK하이닉스 아직까지 직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기관에고 있는 쌍끌이 또 들어왔을 것 같아요. 기아차 43,000원대 여기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양호하게 지금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잘 안 밀리려고 하고 있어요. 한번 강하게 딱 뚫었다면 위로 가는데 별 문제 없다. 오늘도 외국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 프라블럼 카카오 단기 고가 깨면서 상승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 외국인 아마 쌍클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15만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발음이 좀 안 좋네요. 다만 3일 연속 3일 연속은 아닙니다. 이틀 가고 하루 쉬고 그 다음 재상승하는 패턴이니까 15만원권에서 어느정도 탄력이 떨어지느냐 여부 보면서 조금 줄일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눌림목 매수 가능하다. 19만 7천원부터 매수 의견 드리고 있고 계속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가볍게 한번 짚어보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럭딜 소식 이후로 좀 주춤하고 있죠. 셀트리온 제약 아직까지 정학 못 넘었습니다. HLB 너무 급등했어요. 등락폭 상당히 좀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오늘 강하게 반등세 놓으지만 코스피 쪽에는 셀트리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돌려볼게요. 실라젠 5% 상승 매지연 등락 심합니다.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다만 신규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바이오가 코스닥 쪽에는 너무 급등한 쪽이 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고요. 코스닥에는 제약 말고 바이오라 칭할 수 있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정도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그죠? 그것은 SS가 아니면 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ABL바이오 17% 급등 G3BNT 3일 동안 강하게 상승 셀리버리 상환가 야 이러한 부분들 바이오가 다시 돌아서고 있다. 지금 현재는 주도주가 바이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에 써요. 자 그렇다면 코스피 내에서는 바이오 할 만한 것은 셀트리온 쪽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일까지 그 길고도 길었던 1년 10개월간의 조정 마무리하고 여기 탑 이후에 240일 못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의 상황도 여기 상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에서 재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첫번째 매수 의견은 15만 4천원에서 중장기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잘 챙겨놨고 다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100% 다 홀딩한 것보다 단타매매도 접목해서 스윙으로 같이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스윙률 높이는데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 아까 좀 전에 봤습니다만 남북 경력도 낙폭이 크거든요. 8만원권까지는 무리없이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8만원권까지 가면 일단 한번 챙기겠습니다. 밑에서 계속 매수 했거든요. 그죠? 한번 깨졌어요. 그러나 밑에서 추가 추가 해서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KMW인데요. KMW 낙폭 상당히 과대하고 121선에서 지지 강하게 보여주다 그대로 밀려버리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자 실적이 흑자 전환했고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작게 나왔다. 그랬는데 이렇게 강하게 밀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를 따지자면 너무 급등한 탓에 700% 가까이 급등한 탓에 차익실현물량이 같이 나오고 저처럼 여기서 매수의견 만약에 내지는 매수했던 사람들의 손절물량도 같이 동반되었겠죠. 하락하는 데는 그러나 리바운드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KMW를 완전히 왕따시키고 5G가 잘 간다. 내지는 코스닥이 잘 간다. 라고 생각이 조금 동의하기 힘듭니다. 다만 바이오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비중을 좀 더 기관외국인이 추가하고 5G 휴대폰 부품 아까 봤던 소부장 쪽에 비중을 축소하는 차익실현물량이 그런 쪽으로 나온다는 것은 인정 가능합니다. 화면 초점을 흐리시면 우측 상단에 해상도를 높여 보십시오. 저는 잘 보입니다. 우측 상단에 해상도 내지는 컴퓨터를 보고 계신다면 우측 하단에 톱니바퀴에서 해상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보여요. 자 출석체크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잘 보인다. 1번 아니야 나도 잘 안보여요.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필라코리아도 이제 하락추세 돌려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당히 매수해 들어가는 건 별로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여기서 지지권에서 돌파시도 21 돌파시도 나와서 잘 따라간 선수 있고요. 조금 차익실현 했었어야 되겠죠. 자 앤디포스 상당히 급등가가고 있는데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료회원들 포트폴리오니까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다 보시겠지 그죠 필승님은 몸이 또 안좋으신 것 같아 보니까 그죠 채팅도 아까 잘 응답이 없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셔서 건강이 조금 좋아야 될 텐데 그죠 빈츠님은 안 바쁘세요 들어오셨네 이렇게 관심종목 분들을 올려놓으니까 닥터케이 팀원들 중에서는 선수급 들은 알아서 들어가요 그냥 그죠 알아서 들어가요 조금 상승폭 있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사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딱 보고 괜찮다 싶으니까 따라 들어가고 그럽니다 포트폴리오 수익 인증해놨는데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창석 볼 테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크게 추천하고 싶지 않았는데 일단 들어갔으니 60일이 깨진 20일이 깨진다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조금 더 눌려줘야 상승 동력이 조금 더 있다 생각해서 관심권에만 가지고 있는데 아 일단 샀어요 샀으면 오늘 매수가 정도인 여기 밑에 20일 안껴야 되고 일단은 11만 8천원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추가 상승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은 최근에 조금 차이 실현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LS산전도 여기 딱 올라타고 눌러주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LS산전 게임주 NC소프트가 모양이 별로 였는데 대번에 돌았습니다 눌려주면 이거 관심 가져야 돼요 눌려주면 나머지 종목들 일일이 다 돌려보지 않겠습니다 그것보다 여기 있는 업종 대표주들 한번 돌려볼게요 빈츠님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삼성전기 하이닉스 받고 SDI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서고 있고 기간에 쌍그림 막 들어오네 그죠 그러나 최근에 2차전지 쪽이 조금 불안해요 그죠 불이 자꾸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패스입니다 불안한 거 안해요 LG는 실적 호전됐다 해도 시원찮아요 안합니다 삼성전기 등락을 거듭하면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단기적으로는 여기 정도가 매수할 수 있는 권역인데 눌림목을 잘 안줘요 그래서 일단은 패스입니다 패스 밑으로 내려오면 관심 가진다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오른바가 없는데 키맞추기 형식으로 저점 매수세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만 봅니다 자 현대차 최근에 주가 별로 흐름 별로 좋지는 않아요 다만 미국이 자동차 관한 관세 EU 일본 한국에 대해서 안 매길 가능성 높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동차 업계는 호재입니다 일단 기아차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기만 돌파하면 됩니다 4만 3천원만 돌파하면 돼 현대모비스 먼저 돌았습니다 부품주 한국조선해양 여기를 안 무너뜨렸어야 됩니다 12만 2천원 조선주 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 마찬가지고요 대우조선해양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중공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조선주가 잘 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현대건설 이제 20일 돌파했습니다 60일까지 위에 저항권 있습니다만 조금 잘 늘려주고 한꺼번에 크게 많이 가겠습니까만 그죠 일단 하락수세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관심권 정도만 보고 있지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건설주들 낙폭 과대하기 때문에 같이 전반적으로 키맞추기 양상으로 조금 메스수세 들어온 것 같아요 관심은 삼성의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못 따라가서 그렇지 조정받으면 이런게 훨씬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감한 선수들은 그냥 따라가버립니다 밑에 쳐져도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 추가하면 되겠지 들으세요 그러면 바쁘면 좋은거 아닙니까 그죠 손님 많아요 다음에 한번 놀러갈게요 광주 한번 놀러갈게요 이거 보세요 외국인 기가 막 싹쓸이 들어옵니다 삼성물산도 다행이에요 돌았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갖고 있거든요 하하 아유 그에 비하면 통신주가 좀 못갔는데 LG유플러스 던지고 나니까 반등합니다만 후회없어요 다른 종목 잘가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여기가 올라타야 되는데 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가능합니다 KT 최고 안좋아요 KT 관심에서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신세계 호텔신라 아직까지 다 별로입니다 LG생활건강도 너무 무겁고 아모레퍼스픽 대박 와우 늘려줘야 되는데 안 눌리네 롯데쇼핑 이마트 돌아서는 조짐 보여도 강세협종 아닙니다 포스코 약세예요 약세 현대제철 약세입니다 철강주 이야기 한번 안해요 고려하여는 박스권 이러면서 방향성 못에 가고 있는데 별로입니다 LG화학 돌아서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하락추세 아직까지 하락추세 유지중이니까 일단 더 지켜보고요 SK이노베이션 별로입니다 S오일은 나쁘지 않고 상승전환 했는데요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합니다 그냥 보기만 합니다 SKC 돌아섰고요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입니다 SKC 넣어놨죠 여기 그죠 눌려주면 다 관심있는 종목들입니다 네이버는 위에 탑에서 조금 줄여나왔었어야 돼요 다시 눌려준다면 156,000원권에 매수 가능 카카온 홀딩 앤시소프트 양호 애프리카 TV 실적 좋게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갔고 단기적으로 N.5페이지 정도 왔으니 옆으로 슬슬 쉬고 있고 위투로 조정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내일 퍽 하고 한번 더 간다면 베리 굿인 상황 그런 상황은 배지 못해요 외국인 계속 들어옵니다 농심도 돌아설려는 조짐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그렇고요 어떻게 별로고요 오리언 실적 좋게 나오면서 강하게 가스나 좀 밀립니다 이런 걸 잘 봐놓으십시오 빈츠님 듣기만 하세요 다른 분들도 다 보십시오 주가가 끝없이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조정받고 갔다가 조정받고 갔다가 조정받고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 조정받는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되는데 조정받는 타이밍에 들어가 버리면 사자마자 물려버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조정받는 타이밍이라는 것은 이렇게 목표치가 어느정도 나온 상황 단기간 며칠 동안 급등한 상황 그런 상황이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권력입니다 그렇다면 이평선하고 딱 붙은 지역이 매수할만한 권력이에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올선하고도 이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좁히러 오잖아요 그죠 이격을 좁히러 옵니다 내일 만약에 퉁하고 더 쳐지면 21건까지 10만4천건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들 매수 매도에 기준을 잘 정하시고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자 이제 금융주들도 바닷가에서 돌았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특징은 낙폭과대 소외받았던 종목들 키맞추기 양상으로 같이 조금씩 반등 나오고요 시장이 좋으니까요 완전 상승 전환으로 했다니까요 그 와중에 주도주는 IT전기전자 그죠 그리고 바이오 이러한 섹터에서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후발주자가 어디가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업종 전체를 돌려보면 어디가 강세인지 나옵니다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가 완전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5G 휴대폰 부품 소부장쪽은 조정받고 있다 그 조정은 기관외국인이 밑에서 잘 사왔던 사람들은 청산하는 거고요 위에서 샀던 사람들은 물려가는 그런 상황이다 금융주들을 양호한 상황 따로 양호한 게 아니라 바다권에서 돌아서는 상황입니다 음 증권주들도 바닥에서 터나는 상황 보험주 마찬가지 자 이렇게 업종 대표주들을 보면 강세는 어디다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에 접근을 했었어야지 그죠 응뚱한 데 들어가 있으면 안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코스피 내에서 보면 그죠 IT 전기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봐도 바이오가 강세는 맞아요 보령제약 이것도 많이 가잖아 그죠 전통제약주 쪽도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마감시향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상 한번 보자면 다우존스 0.18% 상승 중 이구요 나스닥도 0.23% 상승 중 입니다 노프라브룸 이구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정도 쉼없이 올라왔구요 외국인이 초강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적절히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구요 여기 쉼없이 3일동안 스트레이트로 올라오면서 2142 권력 저항권 까지 왔습니다 자 정석적인 상황이라면 여기 추세선에서 밀리는게 정석이고 여기 2140 에서는 밀리는게 정석이거든요 그러나 그 정석을 뒤로하고 강하게 띄울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다 여타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승폭이 최고 작다 싶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의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면 쏘아준다면 위로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때 같이 기완 외국인 쌍크림 매수세 들어온다면 베리 굿 인 상황이다 라고 결론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다권에서 시장 돌아서고 다만 주도주 분들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당분간은 힘들기보다는 그래도 웃는 날이 많을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 좀 더 안되셨다 생각하시면 공부해가면서 준비하시고 같이 한번 해봐요 구독 안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설정 정모양 딸랑딸랑 해주시고요 좋다 방송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으로 닥터케이방송 공유 한번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광고 넣을때 스킵하지 마시고요 좀 봐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테니깐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남은 시간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 암박투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